3, 2, 1, Let's do this! 갑시다! 자 일단 보노상자에 있는 아이템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얌이! 어 가자 일단 우리는 참나무 지형을 찾아줘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을 발견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털을 먹어서 침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고마워 아! 애기! 애기! 응애! 얘는 양털을 안줘서 패스! 흰색냥아! 이거 없니? 설마 여기 섬이니? 어 섬은 아니네 다행입니다 쿠쿠섬 치킨! 쿠쿠섬 치킨 진짜 오랜만에 듣네 아니 왜 하필이면 툰드라에 태어나가지고 게임이 참 아아 불편하네 바로 제작돼! 붐! 막대기 뽑아주고 이걸로다가 바로 곡괭이 하나 만들어줍니다 근데 왜 막대기를 올렸을까요? 다시 돌을 잡아가지고 돌곡괭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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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은 야무지게 캐줍니다 오늘은 철을 활용한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로랑 석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까일수는 철을 먹으러 가야합니다 근데 철이 어디있을까요? 동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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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 없냐? 없네 흰 냥스! 우리는 두가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침대를 만들 흰 냥을 찾기 그리고 철 찾기 그중에 하나를 완료합니다 미션 컴플리티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철을 찾아야 하는데 아니 진짜 철 왜 하나도 안나오냐 돌사는 주구장창 나오는데 왜 철 구경은 할 수가 없는가 깔수는 이 개탄스럼에 할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 동굴 없는 맵이냐?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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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잼스 이진스 하하하 이렇게 바보짓을 하지 맙시다 동굴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란 무엇인가 땅 파고 철 찾기 아주 훌륭해 철스 플리즈 기브미 아이언 진짜 왜 안나오냐 아니 뭐야 철 없이 마인크래프트 깨기야? 아니야 오늘은 전척이지 만들어서 마인크래프트 깨기라고 자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다른 이유를 만들어주는거야 오히려 좋아 화로를 만들 돌을 엄청나게 많이 켜주고 있는 깔수입니다 나중에 사용할 브릿지 블럭도 지금 미리 먹어주고 있는거라고 음 베리 딜리셔스 동굴? 박쥐스 박쥐스 어디서 나는 박쥐 소린고 설마 중국 어 어 핀란드 아니 뭐야 먹을 것도 없다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먹을 거를 만들어주면 되는거지 바로 제작되다가 화로를 만들어줍니다 아 그리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만들자 자 이제 먹을 거 야무지게 씹어줍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우리 크리퍼 친구를 이제 때려야되요 아잉 이야 잘가라 철 찾았구요 티티티티 티티티티 헤이 브로 아임히르 오 고맙다 고마워 동굴 알려줘서 박쥐한테 인성질하다가 홀로 갈뻔했네 아니 어떻게 또 하나만 줘 이러게야 우리 사이가 이거밖에 안되나 석탄을 켜져가지고 이제 철을 구워줍시다 그리고 바로 먹어 어 좋아 오 야 동굴 찾으니까 바로 일사천리로다가 철을 우우죽 쓴 먹을 수 있게 된 깔수입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드디어 철 3개가 나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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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나 좋아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달다니 그리고 여기서 철을 덮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워진 철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 어 어 어 이걸 만들기 위함이었다 깔수가 그렇게 철에 집착한 이유는 철사덧 갈고리 때문이었다 먹을 것도 두둑하고 철도 두둑하니 이제 깔수는 위로 올라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넓은 곳이 필요해요 넓은 곳으로 갑시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흙을 캐가지고 레벨 1 전초기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살짝 탁 트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전초기지를 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철사덧 갈고리를 얹고요 흙을 둘러 춥니다 그러면 나오는 흙 전초기지 올라가장 헬로우 아임히어 여기는 우민들 없나 없나 봄 이거는 필이 밟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푸어어어 자 이렇게 첫 번째 전초기지 구경을 완료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전초기지를 만들어봅시다 두 번째 전초기지는 참나무가 필요로 해요 헛헛헛헛 헛헛헛헛헛 아 어 야 이거 좀 오시는데 잘 만들었다잉 어 디자인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어 주민스 주민이 한 말 있네 상자 어 첼스 땡스 넌 뭐냐 뭐 아 아 아 아 어 날먹스 어 훌륭합니다 이걸로 다 이제 갑옷을 만들어 주면 되지만 아직 철 전초기지를 안 봤기 때문에 철 전초기지를 건설해 보도록 합시다 철사덕 갈고리를 중간에 두고 철을 둘러줍니다 그러면 나오는 아 철 전초기지 아 훌륭해 어떻게 올라가냐 네더레트 국깽이가 아직 없다고 쌓고 올라갑시다 헤헤 여기 전초기지 상자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뭐야 셜커 상자 어 어 아 아 호 호 호 아니 호가 없네 호를 안 만들어줘 일단 이걸로 그렇지 활을 만들자고 챗 챗 챗 챗 오케이 이러면 무한이지 그렇지 무한 활 완성 타깃이 없나 어 여기를 쏘면은 아 진짜 깔수야 활좀 아 아 아 아 어 좋아요 이 셜커 상자를 챙겨가는게 좋겠지 야밍 자 깔수는 이제 네드랄트와 다이아와 골드와 아이언 으로 이루어진 전초기지를 봤구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질겁니다 땅 아래로 내려갑시다 지옥문을 만들어야하니까 그러려면 일단 양동이를 하나 만들어주는게 좋을거 같네요 어 오케이 쭉쭉 concret continuar 여기서 물 떠주고 아래로 더 내려갑시다 골뱅이가 아주 훌륭하구만 어 훌륭해 용암 대령해 러 용암을 그렇지 오케이 흑유석 23개를 먹었습니다 이걸로다가 여기에 지옥문 하나 건설해주고 피차 들어갔던 문으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더 캐줬습니다 어 됐당 근데 자갈이 없네 자갈아 없노 어 있네 그렇지 아 오늘 운 좀 붙네 근데 평소에 좀 붙어라 불 붙여주고 들어갑니다 렛츠고 네더 야밍 용원모래 그거 붙어있나 보다 제가 안 먹어줄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먹으러 지옥문 거예요 야밍 더 더 더 더 더 어 벌써 한 세트 해 끝 그리고 이제 흑암 흑암이 필요하거든요 흑암 흑암 어? 으아 저거였다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저거였다고 여기 있구만 바로 먹어줘 그러니까 많이 먹었다 이제 집에 간다 나이스 흑 가자 바로 오버월드로 갑니다 잉 어 얘들아 반갑다 그래 그래 잘 지냈는가 내가 없는 오버월드 세상에서 번식력이 상당히 좋구만 잘가 제작대 바로 제작대에다가 네드렉을 둘러줘요 그리고 철사댁 괄고리를 중간에 두고 흑암 쳐쳐 그러면 나오는 시농빛 자룩 전척이지 아주 훌륭합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자 어 어두컴컴해서 보여야 말이지 자 들어가 주자고요 당연히 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들이 들어있겠죠 그렇지 오케이 굿 배고프니까 인첸트 사과 먹어야지 어우 달아 그리고 이제 우리는 화로를 꺼내줍니다 화로에다가 네드렉을 부어줘야 되는데 어째어 네드렉이 어째음 설마 상자에 그대로 넣어둔거 캐쓰면서 버리고 다시 왔네 이거 써보자 지금 네드렉을 굽는 동안 요거를 써볼게요 뭐야 물에서 밖에 못 쓰냐 오 오 그래 이거지 이게 꿀잼인거지 오우 재밌게 즐겼으니까 이제 네더벽돌 수거해주고 네더벽돌을 만들겁니다 마인크래프트 좀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죠 네더벽돌이 두개인거 여공 이거를 이제 촛촛 촛촛 촛 붐 어응 이거지 야 얘 잘 만들었다 봐봐 오 쌍둥이 쌍둥스 훌륭하구만 올라갑시다 과연 꼭대기에는 또 상자만 있나요 노잼 상자만 있나요 어 스포너가 있네 그럼에도 참을 수가 없다 얘네가 소환되게 만들거다 햇빛을 원천 차단하는거다 열어 크롬 나와라 형이 다 했다 인교 저기요 포기합시다 안나오는거 붙잡고 있지 맙시다 우리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해야되냐 다시 지옥을 가야되냐 설마 그러면 뭐 내려가야지 용암을 달라 나에게 용암을 달라 어 용암은 안줘도 흑여석은 주는구만 뭐해 뭐해 아이 지옥을 만드는데 거참 옆에서 방해를 찻 렛츠고 레더게인 아니 이걸 또 가네 스포너가 고장났을 줄이야 아까 왔던 데 아니냐 블레이즈야 통왔어 요새 요새 어디 있나 요새야 안되겠다 길을 뚫자 에? 뭐야 바스트로 찾았어 바스트로는 필요 없는데 하아 어딨나요 어 잘가 기브미 포트리스 포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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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찾았다 찾았네요 기브미 블레이즈 스틱 아 여기다 찾았다 아 그렇지 이거지 야 빨리 뱉어 빨리 뱉어 그냥 어 잘 가고 징그러웠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어 스물일곱 개 이 정도면 충분하구요 빠르게 지옥문 만들어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간다 렛츠고 오버월드 이건 좀 수영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우리는 이제 만들어줍니다 뭐를 엔더 눈을 그렇지 어 어 어 어 이거지 훌륭하구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 여기도 엔더 상자가 아 셜커 상자가 오 베리어 베리어 챙겨보자 궁금하네 이거 터뜨려주고 엔더의 눈 다 꼽아줍니다 다행 바로 들어간다 상틀 재지 않는다 응 앙 통왔다 어 어 어 어 붕 붕 붕 붕아 야 오늘 잘 터뜨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방법이 다 있다 쌓고 올라가면 된다 어 아니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주고 요거를 후우 그리고 진주 엉 엉 맞아줘 맞아줘 아 아 아 벌써 가 그럼 화살이라도 맞아줘 화살 데미지 쏠쏠쓰 근데 맞추질 못하네 왜 이렇게 빠른거야 내려온다 어딨어 머리 아 아 데미지 아 단어 단데 좀 더 맞아주면 좋겠어 진짜 제발 아 그렇지 그러디 아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전초기지를 활용해서 마이크로봇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아 훌륭하구요 재밌었다잉 그래 덤해놔 나도 알아 재밌었던거 어 왜이래 어 우후 경험치 야미 아 좋아요 어디갔어 여기있구만 그렇지 드래고나라를 설치하고 배려를 두르자 이제 여기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자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와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